야 누웠어요 어! 알파이? 자 벤벳으로 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엎 아니 무슨 일이! 풀어라! 어 세상에 이게 밀쳐지면서 대박이 난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오 MS 게지붕쇄 휴덜이 큰데요? 비트찍긴 했는데 어 라이프 어휴 그렇죠 남은 인원 자체가 말이 없는 상황이라서 마블! 마블 떨어졌어요! 맘을 떨어지면 이거 게임이, 게임이 가는데요! 게임이 갔어요! 게임이 갔어요! 공간을 먹은 이상 한 마이 덥터드라서 다 자라먹어야죠. 어, 펄스? 으아! 플로라! 또 붙었어요! 우와! 더블 펄스! 와, 진짜와 가짜가 모두다! 아... 이게 생각보다 지금 손질을 주는 압박이 거세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스펙트라가 아나 위치가 지금... 아나 목자 위치가... 우와! 제오스! 와! 스펙트라! 엣弦에도 잘하네요! 오, 좋은데요? 아, 누웠어요! 어? 알파이? 어? 자, 베베스로 체ARMHHG- 으아아아아sis... 아니, 무슨 일이! 플로라! 아 세상에! 이게 밀쳐지면서 대박이 난 거 같은데요, 지금? 네 오! 셀렌РЕ밖에 안 잡아서 지금 이거는 정이 되죠? 콜랑소가 다 잡았는데요, 다 100병? 어유... 징통 매트로 텍 undertakin NCAA 아워력이 압박! 이거, 키네틱도 빠져투 때문에 불사도 받았기 때문에 집결로 복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어! 시장 튕겨내기! 어! 이걸 튕겨내기?